제아엄마,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? 그냥 이벤트에서 다녀요. 일복순이다! 참 모순이야, 이런 일을 하면서 엄마라는 게.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, 애 키우는 걸 때문에. 너무 크게 생각하신다. 미안. 마트 문 닫을 시간이라. 제아엄마,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? 그냥 이벤트에서 다녀요. 일복순이다! 참 모순이야, 이런 일을 하면서 엄마라는 게.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, 애 키우는 걸 때문에. 너무 크게 생각하신다. 미안. 마트 문 닫을 시간이라. 마트 문 닫을 시간이라. 소민아, 내가 너부에서 foster fil cone 하네요. 네, 또,